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 종류들이 많죠. 애를 들어야 되겠죠. 애를. 지금 내한테 인연으로 다가온 사람이 내한테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야 바르게 대하는 겁니다. 도움을 주러 왔다.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. 도움을 주러 왔는데 나는 좀 지식을 갖춰놓고 저 사람은 돈을 가지고 오니까 돈 좀 많다고 더럽게 보겠네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 대하는 게 되는 거죠. 바르게 대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돈을 지금 가지고 오는 것은 나는 지식을 갖춰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. 저 사람이 지식을 갖춰놓고 있으면 돈이 없죠. 내가 지식을 갖춰놓은 것은 한 쌍인 겁니다. 내가 지식을 갖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를 했고 저 사람은 경제를 갖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를 했고 이 사람은 권력을 갖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를 했는데 이것이 사민이 모이면 큰 힘을 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는 거죠. 내가 많다고 지식이니 아무것도 없는 게 먹물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자리 저 앉아있는 게 자리만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저기 까분다고 이래 무시하지마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근본을 모르지 않느냐 뭐든지 이 세상에는 전부 다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나열이 돼서 우리는 한 팀이라는 사실이에요. 그리고 이 어려운 사람이 왔다면 어려운 사람이 내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다면 그 이야기를 잘 들으면 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. 잘 들어주는 게 바르게 대하는 거예요. 어려워서 왔잖아. 어려워서 온 것을 그 사람을 도우려면 그 사람 이야기부터 들어야 돼. 듣고 나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야죠. 다른 데 도움 받은 거 나는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야 되는 것이거든. 이게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. 자연이 내한테 도우고 사회가 내한테 이로움을 줬다면 이것은 어디다 써라고 그 힘을 줬는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고 힘을 준 것이다. 내가 똑똑한 것은 저 덜 똑똑하고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피로해서 똑똑하게 해 준 겁니다. 그런데 자기 똑똑한 것을 믿고 못난 사람들을 무시해 버리면 그때는 하늘이 너한테 벌을 줄 때가 오느니라. 그런 것이거든. 상대를 바르게 대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아끼고 그러면 스스로 바르게 대하는 이 법칙은 스스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. 내한테 오는 상대를 아끼면 돼. 누구든지 내한테 왔다. 네를 믿고 내한테 왔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에요. 그 사람을 아끼면 돼. 아끼면 지혜는 스스로 나와. 일부러 지혜를 튼다고 나오면 지혜는 틀면 더 잠겨. 상대가 너를 필요해서 왔다는 것은 내가 참 고마운 겁니다. 참 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아끼면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도울 게 내가 지혜가 스스로 나와요. 답이 나고 힘이 나오고 스스로 나오니까 상대를 아낄 줄만 아는데 그게 바르게 대하는 거예요.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내한테 뭐가 필요해서 왔을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서 왔지 않냐 말을 잘 들어 봐라. 그 사람이 너를 왜 필요해서 왔겠는가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 해주면 그 사람은 내가 없는 거 돈을 줘. 이걸 또 감사히 여기고 내한테 바르게 기운이 돌아가니까 이거로 갖고 사회에 더 떠짖는 또 보람 있고 빛나는 일을 또 해내라고 그것도 지가 못 쓰니까 내한테 주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잘 떠짖는 일을 해갖고 여기에 이 공이 있으니까 이 공답을 내가 해양을 할 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갖고 온 것이니 그 사람한테 이런 공을 돌려 주십시오. 하고 내가 충원할 줄 아는 제자. 이렇게 돼야지 내공치사를 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. 제자는 나를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빌어주는 사람이 제자고 상대들을 위해서 나를 불살았는 게 제자예요. 내가 내 거는 안 빌먹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? 저절로 줘. 이거는 덤이 내 인생은 원래 덤으로 오는 것이지. 내 인생을 내가 살라고 들면 상대를 위할 줄 몰라가지고 이걸 사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요.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.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는 지혜가 번뜩 거리고 아주 이 실력이 나오지만 내가 뭐 하려고 그러니 내 거는 망하네? 공부시킨 겁니다. 이렇게 상대를 잘해줘서 잘되면 내가 저 사람을 아끼며 잘해줬느냐 내가 그래도 똑똑하다고 조금 도와준다고 좀 뽀개했느냐 뽀개면 너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. 진짜 그 사람을 아껴서 잘해주면 그 사람은 내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 사람한테 에너지가 다가도 내하고 같이 쓰고 있음이지 내 곁을 못 떠나게 돼가 있는 겁니다. 그게 이제 하나가 돼가는 거죠. 상대를 일부러 잘하려고 들지 말고 일부러 내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 들지 않아도 이 원리를 알고 상대를 아끼는 수준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아직 훈련이 안 됐어 지금 그것만 노력을 하면 돼. 다른 거는 자연이 스스로 하고 신들이 자기 할 일을 해서 이 정확한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의 힘을 정확하게 전부 다 다 이렇게 받쳐주게 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억지로 기운을 땡길 이유도 없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. 이해됩니다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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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